안녕하세요 컴조난 싱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보여드리려고 나왔냐면은 제가 앞전에 제트 390 메인보드 뭐 품질 비교 간단하게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amd 거를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제트 390부터 시작했지만 amd는 b450부터 오버클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md 라인 가신 분들은 보통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b450 보드를 많이 고르는 걸 알고 있는데요 뭐 x470도 좋긴 하지만 보통 b450 시리즈를 많이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b450 메인보드 전원부 품질을 비교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음 항목에서 설명해드리자면 앞사랑 똑같아요 제품명 항목은 당연히 그냥 제품명을 적어둔 거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기준 다나와 최저가 기준입니다 요거 유통사랑 아니면 날짜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 변경이 있으니까 참조 정도만 해주세요 광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그 다나와에 적혀있는 페이지 숫자 혹은 이제 상담원한테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 페이지 숫자인데 요 페이지가 cpu에만 할당되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전체 페이지를 그냥 적어둔 거라서 뭐 그렇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옆에 페이지 따로 나와 있던 요게 이제 cpu 할당 페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4 플러스 2로 되어 있으면 4가 cpu에 할당되는 페이지고 2 같은 경우에는 cpu 내장 그래픽 아니면 메모리 혹은 메인보드 기타 칩셋에 할당되는 페이지에요 실제로 우리가 오버컬러 갈 때 관련이 있는 것들은 내장 그래픽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앞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4페이지 요게 다 cpu에 할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것은 듀얼 아웃풋 혹은 더블을 사용해서 6페이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자는 이게 진짜 6페이지보다는 떨어진다고 뻥페이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리얼 6페이지보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리얼 6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크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4페이지나 5페이지에 비교해서는 3 곱하기 2 6페이지가 되더라도 6페이지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숫자가 많은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4로 되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애즈락 몇몇 제품하고 요거 15만원 이상 대단에 이제 8페이지 6페이지가 포진해 있어요 여튼 색칠해 두는게 노란색인거는 좀 좋은거고 흰색보다 빨간색인거는 매우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으로 칠해둔게 디지털 컨트롤러라서 디지털 전원부구요 나머지는 아날로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이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거 보다는 컨트롤러가 조금 처지는 컨트롤러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스팟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1페이지당 3모스팟이 할당됐거나 아니면 4모스팟이 할당됐을 경우에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둔것들은 일반 피팍모스팟이 아니라 그 DR모스라고 통합모스팟이 있거든요 요게 좀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이에요 통합모스팟을 노란색으로 칠해뒀습니다 여튼 흰색이 조금 안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녹색이 그나마 모스팟 숫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더 좋을것이다 노란색은 통합모스팟이기 때문에 녹색보다도 더 좋을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박렬판은 X라 쳐져있는거는 그냥 박렬판에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O라고 쳐져있는데 CPU라고 관로 쳐져있는거는 CPU 할당 전원부에만 박렬판이 달려있는 제품이구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냥 O 되어있는것들은 기타 전원부 페이지에도 박렬판이 달려있구요 그리고 CPU 할당 페이지에도 박렬판이 달려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최소 2개 이상이 달려있는거죠 전원부에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넷 칩셋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8111 칩셋하고 8118 칩셋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품질을 가졌는데 8118은 변종 칩셋으로 이거 게임에 좀 더 인터넷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품질이구요 다만 인텔 IE118 칩셋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칩셋하고 품질은 비슷하지만 이제 CPU 자원 할당이 적어져서 시스템의 부하가 적게 가는 칩셋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비싸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 칩셋이 고급 칩셋이에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887, 892 칩셋이 거의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흰색으로 칠해뒀구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칩셋이라고 봐도 됩니다 리얼텍 12220 칩셋이나 아니면 슈프림 FS1220 칩셋은 사실상 품질은 거의 같은 칩셋인데 887이나 892 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스업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2개 짜리가 있고 4개 짜리가 있는데 4개 짜리는 옥색으로 다 칠해뒀어요 출력단자 같은 경우에는 1개나 2개 있는거는 어떤게 있는지 표기를 해뒀구요 3종 다 있음이라고 적혀있으면 디서브, HDMI, DVI 세가지 포트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P라고 관로 쳐져있는거는 이거 디서브가 빠지고 그 사이에 디지털 단자인 DP단자가 들어가요 좀 더 고해상도를 지원하죠 여튼 좋은거에요 3종 다 있는것들은 다만 딱 한 제품만 출력포트 하는게 밖에 없어요 이거 ITX보드인데 왜 출력포트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ASUS Logistics B450i 이 제품만 출력포트가 하는게 밖에 없어서 내장 그래픽으로 듀얼 모니터 쓰시겠다 하시면 이 제품을 사시면 안됩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슈라던지 아니면 여기가 뭐 특별한 부품을 썼다던지 아니면 뭐 호환성 문제라던지 이런게 있는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뒀어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설명은 끝났구요 세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가격대를 일단 10만원 미만부터 그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뒀어요 10만원대 미만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ASUS Logistics B450M PRO4가 가장 좋아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PRO4같은 경우에는 광고페이지는 9페이지인데 실제 페이지 CPU에 할당되는건 6페이지에요 6페이지가 할당되서 이거 MOSFET 숫자가 비록 1페이지 당 할당되는 MOSFET 숫자가 2개다 하더라도 페이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원부 품질이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좋은 편에 속해요 거기에다가 오버클럭하기 편하게 방열판이 모든 전원부에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램소켓도 요 가격대에서는 딱 두 제품이 램소켓이 4개거든요 요 MSI PRO 제품이랑 그리고 ASUS LOCK PRO4 요 두 제품이 딱 램소켓이 4개에요 10만원 미만에는요 그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거 같아요 이것저것 다 비교해봤을때 어차피 뭐 이드넷체셋이나 오드넷체셋은 다 똑같은거 쓰고 있으니까요 저렴한 것들 요 제품 추천드리구요 만약에 에즈락 제품은 싫다라고 하시면 요 기가바이트 B450M S2H 요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 제품은 DS3H 제품이랑 전원부가 뭐고 다 똑같은데 램소켓 숫자만 다릅니다 두개 4개로 여튼 요 가격대는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구요 그리고 바로 10만원 이상부터 15만원 미만까지 이제 한번 봐드릴게요 요 사이 라인이죠 요 사이 라인이죠 여기는 사실 좀 아쉬운 것들이 10만원 미만 때 제품이랑 전원부가 거의 똑같아요 이거 세세히 뜯어보시면 알지만 요 6,7,7,9 뭐 이렇잖아요 요 똑같아요 회사마다 그냥 6,7 아니면은 에즈락만 9 다 똑같습니다 전원부 뒤에 보면 MOSFET이나 컨트롤러도 다 똑같은거 썼구요 그렇다고 딱히 뭐 오디오 칩셋 좋은걸 쓰거나 이들은 칩셋 좋은걸 쓴것도 안보여요 단지 기가바이트 어러스 프로만 오디오 칩셋은 조금 좋은걸 썼습니다 다만 요 보드들은 이제 전부다 램소켓은 4개에요 거기서는 강점이 있겠죠 최소 램소켓이 보통 4개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몇가지 있는데 기가바이트 오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1페이지당 CPU 할당 페이지 1페이지당 초크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꼭 11페이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11페이지는 아니고 4페이지지만 1페이지당 초크가 2개씩 할당되서 코일 떨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리플로이즈 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그 왜 고주파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것들이 줄어들어요 예 코일이 2개씩 할당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활을 적게 받아서요 그런게 줄어들고 그리고 요 녹색으로 칠해놓는 제품들은 최소 한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전원부 박렬판이 다 달려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MSI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백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CPU가 없더라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랩만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라이젠 2세대 나왔을 때 있죠 요 다음거 그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구형 CPU가 없더라도 직접 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 뭐 그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기능 하나 마음에 들더라구요 웃긴거는 이제 박격포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음 그냥 박격포보다 2만원 이상 비싼데 전혀 다른게 하나도 없고요 컬러만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깔맞춤 하시는 분들 많이 사시는데 사실 그것 빼고는 작점이 없어요 박격포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예 2만원 비싼거 치고는 좀 안타깝죠 어 여기 특이할 점은 토마호크 제품이 많이 팔리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바주카나 박격포도 많이 쓰시지만 풀ATX는 토마호크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품질을 보면 어 딱히 뛰어나지 않은거 같은데 얘가 방열판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뒀는데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2600 그 라이젠 2600 있죠 2600 기준으로 1.4V에 전압을 주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 쿨링팬이 전혀 없어도 80도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물론 에즈락 프로4도 85도 정도요 그래서 패시브 쿨링으로도 충분히 전원부가 버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들을 제가 오버클럭할 때 쓰시라고 넋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온도에서 확실하게 강점이 있습니다 얘들이 방열판을 잘 만들고 전원부를 잘 만들어서요 이게 딴 제품을 특히 비교를 해보면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스틱스 F가 훨씬 비싼 제품인데 5만원에 더 비싸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데 근데 얘는 100도를 넘게 찍어요 오버클럭을 하면 패시브 쿨링으로는요 그래서 쿨링팬을 따로 쓰지 않는 이상 스틱스는 못 쓸 정도의 품질이에요 오버클럭을 못합니다 전원부가 100도 계속 찍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스틱스 F는 Z370에서 제가 터뜨려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오버클럭하기에는 어 그리고 만약에 2700X를 사용한다 치더라도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쿨링으로 86도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적다 보니까 부하가 늘어나서 2600 쓸 때는 토마호크가 더 좋았는데 2700 쓸 때는 토마호크가 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전원부 페이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더 많고 적고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당겨오면 당겨올수록 에즈락이 유리해 주는 거죠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제품 다 패시브 쿨링으로도 100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90도도 안 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다만 뭐 스틱스 F든 토마호크든 에즈락이든 전부 다 전부에 따로 패시브 쿨링 쿨러를 하나 따로 달아주신다면 온도가 50대에서 60대로 충분히 버텨줄 수 있으니까 오버클러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 전원부에 쿨러 하나 정도는 뭐 80mm짜리든 60mm짜리든 작은 거 있잖아요 달아주시면 좋아요 스파클러라고 파는게 있으니까 그거 사서 달아주시면 조금 더 오버클럭할 때 확실하게 나은 모습 보여주기는 합니다 요 가격대는 그렇게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굳이 사신다고 하면 요 녹색 라인들 15만원 이상으로 넘어갈게요 15만원 이상은 사실 ITX보드를 빼버리면 ATX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풀사이즈 보드 있잖아요 그런거는 두개밖에 없어요 MATX도 없고요 ATX보드 풀ATX보드만 두개 달랑 있는데 그 제품들이 로그스틱스 앱프랑 게이밍 프로 카본 AC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가 게이밍 프로 카본 AC를 빨간색 칠해두는 이유가 있는데요 쭉 꺼보시면은 인터넷 칩셋도 인텔 i21211 칩셋을 사용했고요 오디오 칩셋도 리얼텍 1220 칩셋을 써서 품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요 저가형들 보다는 거기에 보시면은 전원부가 CPU 할당 페이지가 8페이지에요 네 광고는 12페이지로 하지만 실제로는 CPU에는 8페이지가 할당이 되었다 그래서 모습의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딴 제품들 보면은 1페이지당 3개 근데 이건 1페이지당 2개잖아요 실제로 4페이지짜리 1페이지당 3개 해봤자 4 곱하기 3 10이잖아요 총 모습의 숫자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게 아니긴 하지만 대충 계산하자면요 근데 이거는 8페이지잖아요 8페이지 곱하기 2하면 16개에요 어찌되었든 모습의 숫자는 총 모습의 숫자는 더 많다는거에요 요 제품이 제가 비록 흰색으로 해두더라도 그래서 요 제품이 보면 전원부도 튼실하고 겉으로 봤을때도 이쁘어요 이때는 칩셋과 오디오 칩셋도 좋은거 썼어요 제가 스틱스에프랑 비교를 볼게요 스틱스에프는 쭉 꺼서 보면은 무려 이때는 오디오 칩셋 좋은걸 쓰긴 했지만 어차피 게이밍 프로 카본도 다 똑같이 썼구요 이거 전원부 온도를 비교했을 때 트위스에프는 100도를 넘어가지만 게이밍 프로 카본은 80도대로 나와요 예 80도 요 놈이 훨씬 더 전원부 온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린다면 이제 15만원 이상 라인에서는 요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ITX보드 혹시나 미니PC 작은 PC를 만들때 메인보드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가성비는 역시 애즈락이고요 전원부 페이지는 더블로든 아니면 듀얼 아웃풋이든 6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MOSFET도 Z370 타이치나 아니면 Z390 Xtreme 4에 들어가는 통합 MOSFET MR MOS급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 품질도 좋은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에즈락에서 자랑하는 알로이 초크 일반 초크보다 품질이 수명이 한 두배 이상 높다고 광고하는 알로이 초크를 사용했고요 캡시터도 그 12000시간짜리 최상위 솔리드 캡시터죠 니치콘 캡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대 가격대 치고는 괜찮은 품질을 보여줘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거 기가바이트 ITX보드는 패스하는걸 추천드려요 4페이지 4페이지 이거 제가 적어놓는거 보면 기가바이트 ITX보드는 2600을 사용하더라도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110도를 찍어버려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이제 아수스 스트릭스랑 비교해 볼게요 아수스 스트릭스도 똑같은 뭐 통합모습에 좋은거 썼네 오우 리얼 6페이지야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더넷 칩셋과 오디오 칩셋도 좋은걸 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격이 4만원에 더 비싸요 4만5천원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추천순위에 넣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ITX보드 나는 그래도 에즈락보다 3대 회사꺼 쓰고싶다 싶으시면은 MSI꺼 써요 MSI가 2만원정도 스트릭스보다 저렴해요 똑같은 리얼 8페이지 거야 그리고 디지털 전원부 마찬가지로 썼고요 MOSFET도 좋은걸 썼어요 다만 뭐 칩셋중에 이더넷 칩셋이나 오뎅 칩셋을 한단계 낮은걸 썼지만 얘가 캡피시터를 탄탈륨 캡시터를 썼어요 캡피시터 중에서 거의 최상위에 속한거에요 이건 뭐 니치콘 캣도 이거에 비교가 안돼요 디지털 전원부에 탄탈륨 캡피시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부 품질 자체는 이놈이 제일 좋아요 ITX보드 중에서는 뭐 기타 칩셋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버클럭을 생각하신다면 요 보드를 두번째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거는 대략 이렇게 끝이 나고요 요 온도도 이제 제가 적어둔거 대충 봐주시면 좋아요 요 옆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드리고 마무리를 할텐데 음 바이오 스타꺼 SN 메모리 SN 코어 메모리 있죠 요게 아마 하이닉스 기반 메모리일텐데 요 메모리 중에 그 위에 그 박렬팍 막 달렸고 LED 활약이 달렸는 제품도 말고 기본거 있죠 우리가 보통 뭐 그 뭐라고 얘기하죠 기본램 기본램 기본램이라 얘기하나 그 그 제품들 저렴한거 5만원짜리 그런게 메모리 호환이 안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N 코어 메모리는 피하시고 웬만하면 삼성 메모리 사주세요 바이오 스타크 사용하실거면 어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는 게일메모리 기본 메모리 있죠 가장 저렴한 라인 거기서 호환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일메모리 피해주세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B450M 게이밍은 보드를 작게 만들다보니까 일부 사재 쿨러에서 간섭이 생겨요 메모리 슬롯하고 CPU 슬롯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생겨서 어 예를든 뭐 좀 커다란 히트파이프 달렸는 그런 쿨러로 쿨러로 단나고 치면 메모리에 닿아가지고 쿨러 장착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한번 겪었는데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사시는게 추천드립니다 어 물론 가성비 최고는 역시 B450M 프로포구요 아이고 아수스에 대해서 너무 언급이 없었는데 아수스 K랑 A의 차이는 전원부가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데 램소켓이 2개냐 4개냐 차이예요 A가 4개입니다 사실 저는 요 라인급에서는 저렴한 B450 라인에서 아수스 건 추천 안해요 기가바이트 B450 오로스 M 부터는 기가바이트 보드는 초크 구성이 2배다 여기 이 라인부터요 오로스 M 부터 초크 구성이 2배 그래서 그 고주 펌이 좀 적게 날 확률이 높다 리플로이즈도 낮아지고요 MSI 메인보드는 바주카 라든지 박격포 라든지 프로포 라든지 이 세 제품이 다 전원부가 똑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바주카 플러스부터 플래시백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구요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어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안타까운게 9만원짜리 이거 B450 M 프로 4랑 그냥 B450 프로 4 있죠 12만원짜리 그거랑 파이탈리티 B450 게이밍이랑 전원부가 똑같아요 이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원부 똑같은거 썼으니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B450 M 프로 4가 너무 좋게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구요 그리고 그 가격을 더 주는데도 품질 차이가 없는 전원부 썼다는건 좀 안타깝긴 하죠 여튼 그렇습니다 어 에즈락이 굿페이지 디지털이라고 광고하는데 실제로 이 컨트롤러 페이지를 컨트롤러를 검색해서 보면 나와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즈락이 쓰는게 컨트롤러가 95712인데 제가 지금 검색을 안했는데 그 제품 검색해서 보면은 디지털 페이지가 아니에요 디지털이면은 이게 디지털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거 그냥 멀티 페이지로 적혀있잖아요 옆에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제품은 듀얼 오프 디지털 멀티 페이지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에즈락 꺼는 안타깝게도 디지털이 아닌데 디지털로 광고를 했어요 좀 과대 광고 같은데 음 요새 하이브리드도 자꾸 디지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 디지털 저런 분인가 싶은데 제가 보면 하이브리드는 아날로그 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웃긴게 박교포 티타늄 있죠 이거 박교포랑 완전 똑같아요 다만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흰색 깔맞춤 하실때 이거 사신분들 많은데 가격이 무려 얼마죠? 2만원 더 비싸죠? 2만원 더 비싼데 박교포는 똑같은건 조금 안타깝죠 제가보면 색깔 바꿔온 정도면 어차피 도색밖간에 쓸텐데 5천원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2만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게이밍 어로스 프로 요놈이 아머를 장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실드쪽에 좀 더 박력판을 큼직하게 달아놨어요 플라스틱으로 이쁘게 그래서 이뻐요 이쁜데 뭐 전원부 품질은 그냥 7페이지로 평범합니다 그냥 이쁜게 다에요 ㅎㅎ 가격은 14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어 아수스 터프라인은 이제 터프 라인업이 내구성이 좋다고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부품품질은 비슷합니다 단지 내구성 테스트를 좀 더 다른 라인업보다 철저하게 해서 내놓기 때문에 어 뭐 설계라든지 이런건 잘 되어있겠죠 예 기본적인건 다 갖춰져있는 메인보드이긴 한데 딱히 특별히 장점이 없는거 이 가격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수스거는 사실 B450에서는 저는 추천을 안해요 그냥 가성비가 구려요 ㅎㅎㅎ 그게 정답입니다 아수스 가성비가 구리다 B450은 보통 가성비 생각하고 사는데 구린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아수스라도 그래서 아수스는 패스 에즈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에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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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게 높게 나온다 진짜 오버클럭 생각하면 이 놈은 사면 안되는거고요 뭐 아수스 스트릭스 장점이 없지만 아머 장착해서 이 가격 때는 당연한 구성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 장점이라기보다 다만 아머를 장착했기 때문에 보드가 이쁘다 이것도 또 추천 안해요 이거 살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게이밍 프로 카본 사세요 그리고 그 아수스 스트릭스 B450i도 제가 추천을 하기 좀 그런게 아니 이 가격대 애들은 탄탈륨 캐피스터를 썼는데 이거 뭐 혼자서 솔리드 캐피스터를 썼어요 20만원 가까이 하면서 딴 애들 뭐 17만원짜리인데도 17만원, 16만원짜리인데도 탄탈륨 캐피스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또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에즈라거에 비교해서는 품질이 좋긴 하지만 4만원이나 차이 나거든요 4만 5천원?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수스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스가 브랜드 파워만 믿고 너무 전원부 구성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바이오스 자체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많이 선택들 하시지만 진짜 중저가형 사실거면 아수스 라인업은 피해 주시고 가성비를 생각하고 사신다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위주로 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이제 미니보드 그리고 ITX보드 그리고 풀 ATX보드 이 세 종류로 빨간색으로 취해 뒀고요 녹색 라인업도 사기에는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온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600 기준으로 어... ITX보드 중에 기가바이트거나 아니면은 풀 ATX 중에 스티스트 F 이런 것들은 아마 딴 아수스 거는 터프 라인도 똑같아요 온도 커버가 안 돼요 2600을 써더라도 터프 라인도 똑같습니다 전원부가 똑같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품질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스 보드는 패스해 주세요 오버클럭 할 생각이면은 특히 패시브 쿨링을 하실 거면 물론 쿨러를 따로 붙여주신다면 아수스 것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에즈락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아니면은 MSI 거 중에 토마호크급 이상 요 제품들이 온도를 커버를 충분히 해줍니다 오버클러가 하더라도 1.4V 기준이에요 2700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스트릭스는 거의 110도에 육박하거든요 2700X급을 사용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에즈락이나 MSI 토마호크 이상급을 사용해 주시면 오버클럭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이상 음... B450 메인보드 전원부 품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결정은 소비자가 직접 하시는 거지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다음번에는 몇 종류 남지 않은 X470까지 리뷰해드리고 메인보드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2080이랑 2080Ti 전원부에 대해서는 안했잖아요 그걸 차차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정리하는데 7시간씩 막 걸려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재밌게 아니면 도움되게 보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솜조였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계속...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